안녕하세요 저는 축구 잘하는 가수와 꾸민 3학년 유일신입니다 훈훈한 외모가 싱크로율 100% 로이킴이 인정할 만하네요 기분은 좋은데요 형은 공부를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제 성적이랑 갑자기 비교될 것 같고 그거 상상만 해도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공부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운동하는 거는 아빠가 잘하시고 음악은 또 저를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엄마는요 예전에 만화 영화 주제곡을 불렀어요 엄마 노래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마스에는 축구보글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어요 보이진 않지만 음악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무대 올라가야 돼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떤 코치님이 의자를 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3명 다 보면... 올턴을 바라고 있고... 올턴을 바라고 있는데...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블라이더 미션 하러 올라가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은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잘하고 올게요 네 엠넷 보이스키즈의 첫 번째 무대 드디어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자아이로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눈치 봅니다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어머나 신난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온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분당에서 왔어요? 네 저는 LA에서 온 줄 알았어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근데 진짜로 어, 과찬이십니다 아니 너무 진짜 아니에요 나중에 젠틀해질 것 같아요 이거 뭔가 깔끔해요 아, 신기해요 말도 잘하네 과찬이십니다 하는 한 5년 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다 예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중에서도 또 매력있는 미성을 뽑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친구였고 만약에 여기서 남자아이면 진짜 더 반전이겠다 근데 너무 딱 맞아떨어졌어요 나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원래 누구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코치님 있었어요? 어, 제가 원래는 올턴을 원했는데 올턴을 원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누굴? 진짜 코치님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 선생님이나 서일명 선생님을 택하려고 그랬는데 아, 나는 제가 올턴을 바르면서 왜 저는요? 윤석 씨 인기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도 좀 있어 봅시다 우진 군이랑 나는 2년 아무튼 너무 노래 잘했어요 정말 앞으로 기대할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름다운 미성으로 코치의 마음을 훔친 이우진 서인영 팀의 첫 번째 스튜디오입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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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 다 둘 걸 기대했거든요 그럼 바람은 있어 있는데 네 서인영 코치님이 뽑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와, 진짜 어떻게 이거 알 수가 없네 한 번 망작스러워 어떻게 남자아이일 수가 있어 반전 대박 이게 진짜 이게 매력이다 퀴즈의 매력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